더러웠는데 오빠가 두 마리 잡을 동안 몇 마리 잡았어? 아직 못 잡았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어떻게 나만 이렇게 못 잡지? 좀 짜증 나신 것 같은데요 지금? 실장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? 저 1등입니다 와 언니 점수 한 번이었는데 원래 점수 한 번이었는데 자리 탓 하지 않습니다 낚시꾼은 오빠 빨리 보고해 빨리 잡아 나는 자기 선글로스만 혼란 건져들지 몰랐네 오빠 내가 알려줄게 오빠 포인트가 너무 멀리 던졌어 이거 좀 가까이 던져봐 그렇게 끼지 말고 꼬리를 좀 벗겨 조그만하게 좀 짧게 땡뚱하게 오빠 나한테 낚시 좀 배워보지 않을래? 그래 그래 그렇게 아니 지렁이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그냥 해도 돼 진짜 늦춰마다 나온다 저기 넘지 말고 오빠 너무 멀리 던져 저 선보다 좀 앞쪽에 던져봐 너무 멀다고 지금 자 그럼 여기? 땡겨 땡겨 더 땡겨 좀 더 땡겨봐 아니 여기 오빠가 운영하는 낚시 털어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아는 게 뭐야? 그런 스킬 없어? 잘 안 죽게 잘 잡는 스킬? 아니 지금 계속 못 잡고 있잖아 잡고 있는 건 만지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고 땡겨 더 더 아니 이거를 땡기라고 이걸 들지 말고 말 되게 많네 그래 주로 담아 담아 더 더 너무 높아 낚싯대가 내려 그래 기다려 그리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따로 숨어